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하나님 우리를 또 오늘 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권 주셔서 감사하고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으려 합니다 저희들 마음밭 좋은 밭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후기나 하나님 이 자리에 여전히 마른 뼈 같은 마음으로 그런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온 자 있다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힘주를 허락하시고 살을 덮어주시고 정말 가죽을 덮어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부족한 여정 주님 너무나도 미련한 건 아십니다 혹이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 좀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다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21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로 21절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실족해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죽게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너희 중에 들게 밭을 달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명안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예수께서 에르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극율히 여기 있소서하거늘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려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흡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함께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이라 아멘 올해 2017년은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방문을 내걸었던 날로부터 종교개혁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해서 세계적인 축제가 곳곳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레비에이트 교회도 루터 교단에 속한 교회에요 그리고 또 지난 주간까지는 이 건물 별관에서 마틴 루터에 대한 전시회가 열렸었습니다 마틴 루터 얘기를 잠시 좀 할게요 우리 계신 교인들에겐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농부 한스 루터의 8명의 자녀 중에 둘째 아들로 1483년에 출생합니다 루터의 부모는 농부 생활에서 광부로 일하다가 구리광산업을 경영하고 성공해서 중세말에 한창 득세했던 시민계급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모두 엄격한 카톨릭 신앙의 소유자였고 경건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루터는 마그데부르그와 아이젠 하나에서 공부하면서 중세 수도원적인 공동생활의 영성과 프렌시스 교단의 영성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에로프루트 대학에서 인문과학 학사 과정을 마쳤으며 문법, 수사학,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 윤리학과 형이상학을 공부하였고 이곳에서 선생 가브리엘 비일을 통해서 어거스틴과 신비주의 저서들을 접하면서 인문주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루터는 1505년 일반 교양 과정을 마치고 문학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법률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1505년 7월 2일 스토테른하인 인근에서 도보 여행 중에 큰 비와 함께 벼락을 만나게 되고 그 벼락으로 인해서 함께 가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친구의 죽음 앞에서 그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해 7월 17일 아버지의 반대를 뿌리치고 어거스틴 수도회 소속 아구스트누스의 수도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나 라는 영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지나긴 영적 투쟁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도원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죄의 문제에 대해 상당히 건민하였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성사를 함으로써 그의 담당 사제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루터가 너무 자주 고해성사를 위해서 찾아오니까 담당 신부는 제발 죄를 좀 모아서 한꺼번에 가져와라 혹은 제발 죄같은 죄를 좀 고백해라 라고 말할 정도로 루터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또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하러 루터가 오자 그의 담당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루터 제발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하네 그러자 루터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심판주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두렵습니다 루터의 이 고백은 수도사가 된 것이 늘 벌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루터는 수도원에서 엄격한 계율에 따라 수도생활을 하면서 1507년 사제가 되고 신학 교육을 받아서 수도회와 대학에서 중책을 맡게 됩니다 그는 빠른 속도로 수도원의 삶에서 학식과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1511년 비텐베르그 대학으로 옮겨서 1512년 신학 박사가 되고 1513년 성서학 교수가 되어서 강의를 시작하였으며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등 주석 강의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루터는 교황청에 있는 로마를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로마에 가면 여러분들 가본 사람 알겠지만 계단 성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 좋은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황제에게 부탁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께서 빌라보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올라갔다고 하는 계단을 로마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 계단을 가운데 두고 성당을 지은 것이 28계단 성당입니다 로마를 찾는 사람들은 이 계단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를 함으로써 자신의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루터는 당시의 전통에 따라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중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에서 돌아온 그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를 통해 인간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성령님의 은혜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루터는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만 즉 대가 없는 용서의 포금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존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침내 로마서 1장 17절의 성경 말씀에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동안 잘못 배워서 알고 있던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가 아닌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미워했던 로마서 1장 17절이 이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되었고 바로 천국의 문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루터의 서재가 비텐베르그 대학교 딱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경험을 루터는 탑의 경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구원의 진리를 발견함을 통해서 당시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루터는 로마 교황청이 행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성경 말씀과 너무 괴리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517년 루터는 갈수록 심해지는 교황청의 악폐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만 하는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이미 비텐베르그 대학에 그를 지지하는 모든 교수들의 선두주자였으며 명실상부한 대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루터가 강의를 시작한 1513년 이후 그는 점차 스쿨라주의 신학에 반대하면서 스쿨라주의 신학의 기초가 된 곧 인간의 결단과 노력으로 선행의 열매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신학에 대하여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거스틴 대학에 입각하여 신학에 입각하여 인간 구원이 선행이 아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받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교 성곽예배당 정문에 게시된 95개조 항의문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브랜덴브르크의 알브레호트에게 마인치의 대주교직분과 마그데브르크의 대주교직을 주었으며 동시에 겸직을 금지하는 교회 관습을 어기고 할버슈타트의 주교직까지 수행하는 승인서를 주었습니다 알브레호트는 이러한 파격적인 겸직을 교황에게 받아내면서 아우그스 브로그의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빌려서 교황에게 지불하게 되는데 그 대신 성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위한 면죄부 판매에 자기구역 판매가 절반을 차지하기로 교황청으로부터 허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판매를 위하여 운변에 능한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도미닉 수도가 면죄부의 효력을 지나치게 과장하기 시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면죄부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큼 선행을 쌓지 못했다면 교황이나 로마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선행을 사는 것입니다 그 선행을 사면 내가 천국 가기에 모자란 선행이 더해지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 많은 돈을 거둬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면죄부를 사기 위해 교회에 헌금을 하는 순간 연옥에 있던 가족의 영혼이 곧바로 천국에 가게 된다는 터무니없는 사기극을 공공연히 벌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 루터는 붕괴하게 되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 예배당 정문 게시판에 95개 조항을 내걸게 되고 이것이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되면서 마침내 종교개혁의 발판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95개 조항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었으므로 교황이 이것을 소상히 알게 되면 이 악패들을 수정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쓰여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루터는 교황의 믿음에 대해서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 이상으로 이 95개 조항은 독일어로 번역되어 독일 전역에 퍼지게 되면서 곧 루터는 2단으로 기소되어집니다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자 교황 레오십세는 그 다음에인 1520년 7월 15일 루터에게 파문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60일간의 여유를 줄 테니 그 주장을 철회하라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12월 10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황이 보낸 파문장을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영주이며 선제우 프리드리히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즉 교황은 프리드리히가 총애하는 마틴 루터를 적극적으로 고수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1520년 루터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세 가지의 저서입니다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첫 번째 책은 독일어로 쓰여져서 독일 전역에 퍼집니다 이 책에서 만인 사제권의 진리가 공표되고 교황만이 성서해석권을 가진다는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두 달 후에 그는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는 책에서 카톨릭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7가지 성내전 즉 타교회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영세 미사를 통해서 죄로부터 분리된다고 가르치는 성체 성사 세례를 재확인하는 견진 성사 사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제에게 정기적으로 죄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고백 성사 결혼은 반드시 사제 앞에서 해야 유효하다는 결혼 성사 그리스도의 권한을 사제에게 내리는 성품 성사 카톨릭 교회는 교회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종 직전에 미사를 드려야 한다는 종유 성사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마저도 카톨릭 교회의 권한 아래 두고 있는 어이없는 7가지의 성내전들을 거침없이 공격하며 성경은 오직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 성내만을 인정한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글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유함으로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며 레오 10세 교황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가 쓰여지게 됩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루터는 교황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의 공개 편지에는 교회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루터를 파문하는 교서를 보냈고 1520년 12월 10일 루터는 그 파문장과 교회 법령을 학생과 시민이 보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불태우게 된 것입니다 결국 루터는 황제와 의회 앞에 출투하게 되었고 루터는 그곳에서 자신의 책을 취소하면 살려주겠다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에게 하루에 생각할 시간의 여유를 허락을 받게 되지만 그는 결국 다음 날 황제와 의회 앞에서 심금을 울리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마틴 루터는 이단자와 반역자로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되었고 황제 찰스옷에도 루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선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추방되었고 그것은 결국 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리드리 4세는 그들의 신복들을 시켜서 마틴 루터를 비밀리에 납치해서 아이제나 근처에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보냅니다 9개월 동안 루터는 작센 선제우의 비호 아래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지내면서 신약성서의 독일어 번역을 완성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역사적인 장소 거기서 신약성서를 번역한 그 장소에서 매년 우리 동독TV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보면 굉장히 감격적인 장소입니다 이것이 독일 통일에 크게 공헌하였음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독일어 성서야말로 진정한 종교개혁의 출발이었습니다 그에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했고 권위는 오직 성경에만 주어질 뿐이었습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돌아와서는 새로운 교회 형성에 힘쓰게 되는데 처음에는 멸시의 뜻으로 불리던 호칭이 마침내 통칭이 되어서 루터파 교회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마침내 구교와 신교가 갈라지는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마틴 루터의 복음을 향한 피흘림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함으로만 확증되어지고 또 확산되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가르치심입니다 자 본문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왜 실족해하는 것이 없을 수 없을까 왜 그럴까 그렇습니다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즉 죄를 범치 않는 의의는 세상에 아주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족해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멧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의 사전적인 의미는 발을 헛디디다 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말은 행동을 올바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란 뜻으로 사용합니다 이 말씀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명인 복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즉 나 때문에 다른 영혼이 복음에 대해 실족하게 된다면 그의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과 달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언어나 행동이 얼마나 영적으로 신중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늘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사도바울 당시 초대교회에는 우상의 재물에 대한 심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린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당시에는 누군가에게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상의 재물이었음을 알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습니다 또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가 먹었는데 또 후에 알고 보니까 우상의 재물을 내답한 것을 우리가 사다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편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크리스찬의 삶 속에 세세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함해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회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오 그런 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사도바울이 이런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방송 매체나 카톡이나 페북이나 이런 것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편지에 남은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다 전달받을 수도 동시에 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믿는 자들 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 또 이런 것들을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알게 되거든 먹지 말라고 했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 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은 이토록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고기를 먹든 안 먹든 고기와 복음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혹이나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면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정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툭하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루아침에 그 화가 다스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의 쉽게 화내는 모습을 보고 실족할 수 있다면 나의 화내는 모습 때문에 복음이 가리워지고 방해가 된다면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된다면 진정으로 거듭난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분명히 얼마든지 절제가 되며 자기 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내 삶을 주사랑이 나를 이끄는 것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리더십이 짜증을 부리며 화를 내는 것을 본으로는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다투는 모습을 본으로 교회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댁에 놀러갔다가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는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장로님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는 교회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청년부 회장이 카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는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본으로 교회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들의 교회와 가정에서의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뜨거운 찬양이 끝난 후에 찬양팀 중 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전도한 사람이 상습적으로 교회에 늦게 오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것을 본으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거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이나 혹이나 다른 사람을 교회에서 떠나게 한 그 장본인이 바로 나는 아닌지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는 나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 2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실족해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잊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할 진데 차라리 연자멧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씀은 실족한 자도 실족해 한 자도 차라리 연자멧돌을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거야 누군가가 내 목에 연자멧돌을 달아 바다에 던진다면 그보다 더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을 실족해 하느니 차라리 그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면 살아있음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극율하심을 어쩌면 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실족해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두려운 것임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남을 실족해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실족해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본문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경계한다는 것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많을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습니다 경계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아 나도 그러한 시험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을 갖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러니 더욱 깨어있으라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서 자칫 상대를 향해 손가락으로 혹은 입술로 범죄치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짐을 서로 지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자신은 완전한 양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손가락질하며 또 입으로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다음 두 번째로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 한번 볼까요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하루에 일곱 번 죄를 진다는 것 그것은요 그냥 죄 덩어리에요 그냥 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일곱 번 죄 짓고 일곱 번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는 사람의 회개가 진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나 위기를 모면하라고 하는 뻔한 눈가림입니다 용서는 그런 사람을 향한 용서가 진정한 용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곱 번씩 하루에 일곱 번 죄 짓고 일곱 번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죄 덩어리야 다음에 또 여덟 번 죄 짓고 아홉 번 죄 질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용서할 만하기에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저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스스로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가능합니까? 준비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강청합니다 자 본문 5절 볼게요 사도들이 죽게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예수님 이런 끝없는 용서를 하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고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셔서 말씀대로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라는 요청입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과 좀 비슷하죠 그러나 주님이요 오늘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죽게 안줄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아 뿌리가 꽃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은 있고 없고 문제이지 크고 작음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만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고만한 거래도 있다면 그 믿음이 있는 한 믿음에는 그 어떤 불가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7절 볼게요 너희 중에 눈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안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종의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에게는 지정의 즉 자신의 지식,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이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몸이 많이 피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종에게 수고했다고 배고프겠다고 앉아서 먹으라고 쉬라고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빨리 가서 내 식탁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밥 먹을 동안 내 옆에서 시중을 들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나를 섬기는 일이 끝나면 그 후에나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했다라든가 오늘 고생 많았다라든가 배고팠지라든가 그 어떤 사례, 즉 위로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종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종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대답을 성경이 대신해 줄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갑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자,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라면 크게 아멘하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진짜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나에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혹은 예수님을 주님, 주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그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서 종은 자신의 지정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 따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무조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종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 앞에서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1절부터 볼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본문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할지인데 차라리 연자멧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자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덮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느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왜 큰 믿음을 요구했을까? 왜일까? 아직 제자들에게는 주님 앞에서 종의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지정이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용서하라 하시면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거야 내 감정 내 지식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남을 실족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될 큰 믿음이 필요해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저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합니다 자 10절 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그렇습니다 종의 사명은 다만 순종입니다 그냥 종이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있은 바로 직후에 11절부터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열문둥병자의 치유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어쩌면 의도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종된 마음으로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 자가 맛보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 현장입니다 자 11절 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들은 멀리서 소리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극율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 운동병자들은 무리들과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고 또 제사장의 판결이 없이는 무리들 사이에도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소리치는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시고 가라사대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참 황당한 말씀입니다 문둥병자들에게는 지금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이토록 간절히 소리치며 지금 궁유를 구하고 있는 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자 레위기 14장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까지 레위기 14장 1절로 9절 여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에 문둥 환자의 정결퇴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산세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산은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세는 들에 누울 짐이여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근거는 자신의 문둥병이 다 나았다고 확신할 때입니다 그럴 때만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시기는 커녕 여전히 문둥병을 가진 그들을 향해 다만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 문둥병자들의 믿음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종된자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문둥병 그대로의 몸을 가지고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아멘하며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가던 길에서 놀랍게도 기적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가다가 저희가 가다가 여러분 몸이 나서 제사장에게 간 게 아니고요 가다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지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다만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와를 경애하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혜를 구하라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범사의 여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는 축복을 주리 그런데 우리는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보여지지 않으면 꼼짝을 안 하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도통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에게는 백년을 교회에 다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 내와 기아는 하나님이 정하실 것입니다 그저 종으로만 살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갈까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에스겔의 환상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자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가라사대 때와 기아는 여러분들 빨리 응답받고 싶죠 빨리 보여주세요 내 몸이 다 나야 제사장에게 갈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아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어 너희의 알바가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애로 나아갔던 열문둥병자들처럼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축복이 내 삶을 덮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고 순종한 열 명의 문둥병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 명의 문둥병자들 중 단 한 명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볼게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베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더라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열 문둥병자들의 이야기는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많지만 복음에 감격하며 헌신하는 자들은 참으로 적은 복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분명한 기적이며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찬송가의 가사를 기억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사실 지금부터가 더욱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범사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면 열 문둥병자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적의 삶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의 제2의 삶 즉 복음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열 명 중에 이 한 명의 문둥병자 같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개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받은 교회 아닙니다 다만 구원받은 교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종의 사명을 감당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김용희 성교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명동성당에 나가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국 전체 카돌리 교회의 가장 높은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 되는 자매님이 우연히 개신교회에서 열리는 어떤 집회에 친구를 따라 참석했다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부터 남편을 설득합니다 구원은 오직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그러니 교회에 한번 나가보자고 남편은 그날부터 너무 화가 나서 아내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무식한 옆연내가 어디서 무식한 교리를 들이대면서 나를 설득하려 하냐며 자신의 학식과 지위와 명성이 더럽힘을 받게 되니까 내 옆에 얼씬도 하지 말고 그런 소리 꺼내지도 말라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카돌리게는 대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입교하며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증인 역할과 양육 역할을 감당해주는 영적 어머니라는 의미로 대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대모로 섬기고 있는 자매와 자신을 그토록 무식하다 핍박하던 남편이 오랫동안 부정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자매가 너무나 양심의 가칙을 받아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대모인 그의 아내에게 그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그리 하셨을 것입니다 아내의 성격도 한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은 법정에 끌려가기 전에 아내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가운데서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죄책감과 함께 너무 두려운 나머지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마도 칼로 나를 찌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중에 아내가 남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남편은 아마도 자신을 일단 손으로 제어한 후에 칼로 찌르려나 보다 생각하는데 시간이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갑자기 자신의 손으로 굵고 뜨거운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눈물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눈을 뜨니 아내가 울면서 손을 잡은 채 말합니다 여보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어요 여보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이지만 당신의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 순간 남편은 안도나 감사가 아닌 엄청난 저항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말도 안 돼 난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더러운 놈이야 예수님이라도 나를 용서할 수는 없어 난 죽어야 돼 차라리 나를 칼로 찔러 죽여줘 그때부터 그의 남편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신을 자악하며 아무것도 못한지 그렇게 비판하는 삶을 나날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 누구의 말도 그 어떤 사람도 그에게 다가갈 수도 설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존경하는 모든 신부님들도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아내가 여보 제발 마지막 소원이니까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김용희 성교사님을 만나보라고 설득해서 그가 김용희 성교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귀를 막아서 전혀 어떤 말도 듣지 않은 채 그냥 자신은 죄인이라며 나 같은 쓰레기 같은 놈은 예수님이라도 용서할 수 없다며 자책만 할 뿐이었답니다 그렇게 한방에서 함께 몇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성교사님께 한 가지 지혜를 떠오르게 하시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주셨답니다 자 한번 다 펴볼까요? 이사야 53장 1절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6절 이사야 53장 1절로 6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와의 팔이 늑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냥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에게 이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주었답니다 그리고 듣지 않으려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요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누구 꼬라지입니까 도대체 이게 누구 꼬라지입니까 바로 당신 꼬라지입니다 그래요 당신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맞습니다 당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채찍을 맞아야 해요 당신이 채찍을 맞아야지 왜 예수님이 그런데 찔려야 돼요 당신이 찔려야지 소리소리 지르니까 가만히 듣더랍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선생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건 여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까지 읽는데 갑자기 그가 사자가 표혁하듯이 소리 지르며 엉엉 꺼이꺼이 울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운 후에 그는 십자가 앞에 꼬꾸라졌고 죄책감에서 해방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린 그 누구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토록 방해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으로 인한 구원은 말씀의 순종으로만 가능합니다 자신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그렇습니다 말씀의 아멘하며 말씀 그대로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의 순종만 했는데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주시기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또 모든 말씀에 아멘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기적으로 말씀으로 구원 받았으면 말씀에 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의 것이 여러분들 내 지정이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만 아멘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만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왜 꼭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왜 십자가만 구원이 있는데 왜 그런 인간들을 용서해야 되는데 다 귀신의 역사에 귀신의 장난질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저 모든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본문 20절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한 아이가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여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여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다만 형제를 용서하며 사랑하기에 이를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며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또 피 흘리기까지 복음을 위해 싸워준 마틴 루터 같은 믿음의 선조들 그들의 뒤를 이어서 이젠 우리가 바로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순종하며 싸우며 이루며 확산시키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억합시다 복음의 확산의 출발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무조건 용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삶 그것은 또한 복음의 핵심이며 완성입니다 우리 비전 찬양 한번 부를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 보좌 그 구원의 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정말 순종하여 구원받았다면 지금부터 일곱 번씩 이름보는 일을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주님 보좌한테 모인 것 믿으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숨이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객선방원에서 구원 받으신 제게 구원하신방원 Ghost In The peaks 구원하신방원 고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계 있거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공주와 함께 하나님의 부활을 공격한다면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를 주셨네 그의 비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심장마에 서서 되신 사랑 반갑지 온 땅에 들어 강나라 맞춰서 백성만 원해서 구원 받고 준 형 내드리네 그렇습니다 구원하시미 구원하시미 고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계 있거라 구원하시미 고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계 있거라 구원하시미 구원하시미 고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계 있거라 구원하시미 고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계 있거라 구원하시미 다 눈 감습니다 정말 여러분 같은 폐용무도한 죄인 주님께서 그 피로 구원하는 것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원에서 구원 받고 경배드리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일곱 번 죄를 짓고 일곱 번 들어와 미안하다고 하는 자를 용서하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그 피를 낭비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거룩한 낭비에 들어갑시다 여러분의 지정의가 있는 한 우린 아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정의가 십자가를 못 받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 실족해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구원 받은 것을 감격하며 나의 지정의를 발 앞에 밟아 버릴 때에 우리는 결단코 누구를 실족해하거나 내가 실족하지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난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 받은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열문던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전혀 여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말씀 믿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구원에 간격하며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었다면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제는 용서하는 삶으로 복음을 확산시키길 소망합니다 500년 전에 그렇게 피 흘리며 절규하며 종교개혁에 헌신했던 마틴 루터처럼 우리도 작은 그런 불씨가 되어서 이 말의 지역은 온 나라와 백성 방안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냥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우리가 방원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정말 전신 구원받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목이 터지도록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목이 터져라 나를 헌신함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말 절교하듯이 주여 삼성하고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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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시니 혼자에 앉으시니 그리 하나님과 어린 양계인 거다 구원하시니 혼자의 한 짓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계인 거다 구원하시니 혼자의 한 짓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계인 거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당연히 그분의 종된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원에서 정말 강물같이 흘러넘치면서 온 열방의 줄을 보게 되는 날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량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여러분의 지정에다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오늘부터 계속 십자가를 못 받고 무조건 종이기 때문에 무익한 년이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한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부터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감동되는 사람 한 사람이 감사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패하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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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